이거 엘리트 갈 필요가 있을까? 맹독총매 고개 벌레 잡다 왔더니 헨드에 메이가 잡히네 헨드에 메이가 잡히네 유독개스 나올 것 같아 나네 맹독총매 유독같이 자야될 것 같은데 아이월? 라가블린 나 죽으면 좋겠다 우예 라가블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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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엘리트 쉽게 잡았다 개꿀 집중은 지금 못 넣겠죠 전략과 발놀림 다 나왔네 다 나왔네 하하하하 하이하 지금 육성으로 한다고요? 세상에 어차피 총매 있으니까 보스 육강령은 뭐 누워서 떡 먹기겠구나 발놀림이냐 아이 핸드 뭐야 이게 타격 없이 시작하면 약간 아니 맥독 총매가 나왔는데 어 높이격을 하려면은 참아야겠죠 흠 흠 아 총매 바로 쓸걸 이건 실수다 하하하하 아이고 폭주까지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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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드가 좀 말리는데 막겠다 아우 시개 때리네 나쁜 놈들 제비 넣을까? 다인공 물들 하이브 와프라 재생 포션 나왔다 여기서 강화하고 여기 엘리트 잡고 이렇게 할까요? 63골드를 잃습니다 귓집비를 잃습니다 아 이거 좋은 이벤트이긴 한데 이게 이렇게 잡히네 귓집빈은 나중에 또 나오겠죠 지금 얻을만한 파워카드는 다 얻은 것 같은데 잔상 정도 필요한가? 아 유령화? 유령화는 괜찮겠다 룸반구는 이게 문제야 랜덤 패턴에서 알 수가 없어 이제 그러면은 무력화 아이고 스네코 해골이네 스네코 해골보다는 지금은 더 지우죠 케밤님 반갑습니다 독댁하고 싶네 에이 에이 총 매일매하게 나온다 그냥 이제 몇 데미지? 20데미지 30데미지 30데미지 아우 힘들어 탐플 음... 탐플 좀 구대기 아닙니까? 상점 가서 하나 더 지우고 작은 상자들아 탐플이 한번 하야맬 먹은 것도 있죠 하향을 먹은 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맹독이 상향을 먹은 것도 있죠 근데 왜 탐플은 상향을 안 해주지? 하 하 하 하 어? 유령이다 오늘도 유령해방운동 가나요? 구려기동엔 살란가? 떼굴떼굴 유령해방운동 유령해방운동 유령은 병속에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맹독 숭외 빨리도 나온다 하 하 하 이곳이 부샌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그 빔은 병 유령으로 피하고 잠깐만 여기서 그냥 여기서 그냥 총매쓰고 유령 먹을까? 끝난거 아뇨 유령이 아직 해방되지 못하지만 미안하다 유령아 다음에 밥 한 끼 사줄게 독박 처분 대단원 이제여서 대단원은 좀 건벼러줄 상점가수 하나 더 지우고 엘리트로 하면 되겠다 이거 옆에 있는 애들 조금 그렇다 이거 옆에 있는 애들 조금 그렇다 하지만 가운데 걸 잡으면 해결이 된다 저거 나오면 어떡하지? 구체 두 마리 나오면 제작 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소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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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관이 명관이였다 야 잠깐만 야 화상 빼려고 돌렸는데 호션 아끼는 거죠 빡치네요 으아아아아아 현두미 얘네들은 좀 지나치게 센데 룬방구라서 안 보인다고 지금 주작하네 암튼 주작이네 신속 포션? 굳이 파워 포션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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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핑핑이 잡으려면 괸전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괸전 킹슬 갓머니 가방 유령 괸전 아이씨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첨탑님 케미컬 엑스 아이씨 뭐 지우지? 타격 지으면 되겠죠 맨들맨들은 돌살까? 맨들맨들 유독은 하이랜드 케미컬 엑스 비용이 엑스인 카드를 쓸 때 플러스 2가 됩니다 플러스 2 크르르르 크르르르 핑핑이도 패턴 랜덤인데 다걸 핸드가 괜찮은데 첫 핸드가 괜찮다는 것은 덱 밑에 쓰레기가 깔려 있다는 거잖아 1장 2장 3장 4장 5장 6 6 7 8 9 10 11 12 10 10 10 11 12 12 11 12 13 12 12 13 13 14 15 15 15 16 16 16 이번엔 33 이번 턴에 안때릴텐데 하나 폭맹축 킬각 때리긴 때렸네 이제 슬슬 얘도 안때릴 때가 됐는데 뭐 대충 다음 턴에 킬각 나오겠죠 계산할 것도 없나? 헛계산하고 있나 지금? 폭맹축이면 죽죠 무난하게 무난 와 유령해방 와 잘가 유령아 자유를 얻었습니다 1816점 점수 잘 나왔다 이제 저거 뭐야 칼날려왕 없어서 2000점 넘기 힘듭니다 고짐고 없어서 안 나온 칼날려왕 칼날려왕 이벤트는 있는데 그 점수가 부족습니다 승천 기준으로 그것만 하면은 기본 350점을 주고 비욘드 퍼펙트 실패했을 때 한 번 더 기회 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대충 그거 하나의 350점이니까 여기서 350점 더하면은 2000점을 넘는 것이죠 엘리트 잡을 때까지 이게 덱이 너무 늦게 완성이 돼서 그 엘리트 점수가 좀 아쉽네요 덱 압축이 늦게 돼서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진짜 필요한 것만 딱딱 들어갔어 아 진짜 깔끔하네요 단검 투청 뭐 단검 분사 이런거 없이 이렇게 스킬 카드만 딱 짜지는게 이게 말도 안되는거야 암튼 오늘 전화겐